비교할수록 특가스러운 쇼핑몰 특가닷컴의 요산균 다이어트 정보가 유용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특가닷컴 상품을 구입하신 호리뷰하신 회원님 니호기를 영상으로 재구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해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해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해를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원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과 꿈은 멈출 수가 없는데요. 역시나 실패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올해 목표로 또다시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평소에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만큼 먹는 것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아무리 내가 식단 관리하고 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부득이하게 폭식을 하거나 외식회식을 하게 되면 결국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같이 복용하면서 작년처럼 관리를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몸에 무리도 안 가는 유산균 다이어트 제품으로 결정해서 폭풍 검색하고 알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매년 새해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지만 며칠 지나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다이어트는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제를 처음부터 고려해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보니 알면서도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그건 역시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이어트 보조제도 가격 걱정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부담 없이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둥 친구 추천으로 알게 된 회원제 쇼핑몰 특허닷컴 때문이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폐쇄몰이라고 보기도 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일반인들은 폐쇄몰에서 구입을 못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특허닷컴은 1년 연회비 결제만으로 365일 최저가 쇼핑몰에서 엄청 저렴하게 상품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하루에 한 포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친구 말 들어보면 다른 제품들은 하루에 두세 번여러 퍼 먹어야 해서 번거로움도 많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안 먹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말짱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냥 아침에 한 번이나 저녁에 한 번 하나에만 복용하면 도움된다고 하는 멘트에 뻗가버렸지 뭐예요. 하하 식량 청인증은 당연히 기본. 어렵게만 느껴지던 다이어트를 보조제의 큰 힘을 빌리게 되면 하루 한 포로 삼중기능성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의 성분들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몸에 이로운 유해균을 증식시켜준다고 하는데 효능 정리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유산균 성분 때문에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둘째는 인터넷 최저 가격보다 40% 이상 저렴한 거에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최저가 쇼핑몰, 패셀몰에서 판매되는 거라 가능한 거겠죠.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을 한 포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 먹더라도 식물성 다이어트 원료인 카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주어서 체지방을 관리해 주는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식물성이라고 하니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거겠지요? 하하 실제로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림체의 종용 시험에 본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복부 피아 지방이 감소하고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많은 효과들을 단 하루 한 포만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만큼은 정말 큰 맘 먹은 만큼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앞세워서 다짐을 했어요. 하루 한 포라고 하더라도 막상 일상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직장에 치열 깜빡하고 섭취가 되게 어려워서 제대로 먹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든 물이 없더라도 섭취가 편리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깜빡하지 않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전에 먹는 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명심.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입했고요.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있으니 바쁜 일상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금액적으로 부담되어서 망설여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이에요. 코스트코처럼 회원제로 운영되는 특가닷컴입니다. 영양기능성분은 볼 때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올해의 다짐을 성공하기 위해 특가닷컴 최저가 쇼핑몰을 가입해서 구입한 만큼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포스팅으로 현행을 가끔씩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막상 친구가 너무 강력 추천한 것도 있고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라서 특가닷컴 연회비를 결제했지만 연회원되자마자 획득되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지인 추천하면 추가 포인트를 무한의 오후 획득할 수 있더라고요. 이래서 내 친구가 자기 추천인을 입력해라고 한 건가? 1년 연회비라고 적혀있는데 상품 구입형 작성하니깐 회원기간 10일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이거 뭐 한 달에 하나씩만 쇼핑해도 연회비가 아니라 평생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트코도 회원자로 운영되는데 이런 혜택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코스트코는 무조건 매년 연회비 결제해야 입장하고 구입되는데 여튼 이리저리 봐도 최저가 쇼핑몰 특가닷컴 정말 갓 오브 갓 인정 어인정 히읗 2년 전에도 네도 높은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걸로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